오늘 먹을 음식 매운 쪽갈비 바로 오셨어요 매운 쪽갈비 1kg 32,000원 배달팁 2,000원 해가지고 33,000원 되시겠습니다 다 어디 한 번 매워봅시다 근데 이거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구성이 뭐 이거 저건 많네 밑반찬은 내가 다 먹어야지 이거 몇 단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매운맛하고 보통 맛 밖에 없더라고 다 먹기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덜어서 먹도록 할게요 요 정도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양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정량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쪽갈비 모을 생각에 너무나도 신나는 거야 병진님 나날이 통통해지는 모습이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오르고 있어 그래서 좀 걱정이 많긴 해 인정 신난다 병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용사님 딱지 쓰는 지가 귀여운 것을 알아요 내가 좀 더 귀엽지 않나 이 놈아 잠시만요 매운데 음 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숯불에 구웠나 봐 고양이가 추려먹는 모습 보는 것 같다 정신을 못하겠어 정신을 못하겠어 오랜만에 고기하고 밥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생각보다 매워요 음 그래서 더 좋아 살짝 은은한 매운맛 용사님 흥분 금지 천천히 좀 잡사요 차분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뚱가 안 돼요 오늘 내 헬스장 갔다가 데드리프트라는 자세를 하는데 욕심이 과했나봐 허리가 아파 이해 부탁합니다 코에 양념 묻은 거 아니에요 오늘 사실 누워서 먹방할까 고민했다가 또 매운 음식 기다리고 계실텐데 이렇게 가지고 이거 시켰어요 여기 쪽갈비 1kg짜리 주문했었는데 다 먹으면은 너무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kg짜리 반 틈 정도 먹으면은 좀 적게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절할 줄 아는 남자 시청자님 병진왜 부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증갈비는 뼈가 전부라 고기 얼마 안 돼요 그런 게 있긴 해 병진왜 공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후식으로 라면 뭐 드실 건가요 그리고 약속에 삼김 있나요 약속에 삼김 자 약속에 삼각김 아 삼각밥 완성 삼각김 보시면은 이렇게 한입으로 먹기 좋게 요렇게 다 잘라놨어 그렇게 맵진 않은데 살짝 맵다 뼈를 입에 가져가면 내 눈이 커진다구요 요렇게 한입으로 담았고 와 음 와 쿠키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아 진짜 매콤하니 이 집 잘 왔네 병진의 부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 입었는데 속은 건가요? 보이죠 어두운 색 아 입매워 약간 매콤한 느낌 음 여러분들 화요일날 매운거 먹는 이유 불화 아 밥에 반찬할게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밥을 쥐어 그 다음에 이거 안 매워요 저 저 매운맛을 못 느낍니다 이렇게 그냥 소스 쑥쑥 쥐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훈제 소스가 맛있네요 음 이 정도면은 그냥 살짝 매콤한 정도 음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인중 땀 여름이잖아요 콧물 아니에요 이 닦는 거 아니에요 쪽발비는 원래 이렇게 먹는거에요 여러분들 이 뼈에 붙어있는 요것도 무어야지 음 다음에는 무뼈 닭발로 먹자구요 음 무뼈 좋다 음 근데 닭발도 매워봤자 닭발이 닭은 매워봤자 닭이에요 여러분들 뭐 얼마나 맵겠어 그저 귀엽지 동네 쪽갈비집이거든요 매운 쪽갈비에 맛선택이 두 가지 밖에 없어 보통 맛이랑 매운맛 하나도 안 매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선택이 두 개밖에 없길래 하나도 안 맵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적당한 맵기였다 고기는 약간 촉촉하기보다 바싹 구워가지고 쫄깃쫄깃한 느낌 하 정말 정신없이 먹었다 물 끓이는 거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그렇게 맵진 않네요 그냥 약간 무난한 쪽갈비 맛이었다 딱 그런 느낌 잠시만 입술 좀 닦고 오겠습니다 겸삭겸삭 후식 들고 왔습니다 파리바게뜨에서 팔도 비빔빵 팔더라고요 입이 매워서 먹는 건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후식 바라시는 거 같아가지고 위에만 장식함 고로케에요 비빔 당면이 들어가 있다 그런 느낌 음 와 맛있네 역시 목 막힐 때는 라면 그런 거 안 돼요 근데 진짜 오늘 먹은 쪽갈비 살짝 매콤한 느낌 내가 최근에 너무 매운 걸 먹었나봐 이것도 좀 귀엽네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맵다 그런 느낌 음 팔도 비빔빵 그냥 빨간색 자체 고로케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매운데 자꾸 먹고 싶어 맵지 않은데 자꾸 먹고 싶은 거 먹방 끝 빠이빠이 저는 비빔 당면이 그냥 울고 싶어